자 DB손해보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왕과 간따지 자 DB손해보험은 간편보험 로켓인수 초경증이 우대가 됐구요 경증우대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는거 신플레이죠 어린이 군용고지형이 나왔구요 신담보 메리치랑 KB처럼 순환기질환 54가지 두개가 더 플러스알파가 돼서 54가지 일단은 주요 순환기질환 주요치료비 급여 모든 보장이 돼서 DB가 후발주자로 업계드가 돼서 나왔다 자 간편인수 그래서 6년 이후에 입원수술 고지없이 385 오 좋네요 385보험인데 5년이 아니고 8년이 아니고 5년 이내에 입원수술만 없으면 385로 가입이 된다 경증우대 355로 3년 이후에 입원수술 없어도 355로 가입이 된다 그리고 어린이 강자 일반 고지보다 약 30% 정도 저렴하구요 8년 고지보다 약 1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주요 순환기에요 보장 요양 재활 약국 보건소 이거는 모두 다 메리체험 보장이 되고 KB는 보건소나 약국이 안되죠 보장치료도 입통업 약값 식대 치료비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2대 주요치료비도 정액형 비례형으로 나누구요 최대 5억 부정매 진단비도 1500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알파에서 특정 순환기 질환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거 운전자 급발진 요즘 많이 하죠 전기차 화재 손해배상책임 법률비용 우리아이 자부치 자녀사랑 자부치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담보 구종으로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DB 손보 간편보험 고지없이 로켓 인수에요 나에게 맞춤 6년 나에게 맞춤 3년 고지할 필요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약 15% 할인을 봐 수가 있다라는거죠 자 6년 이후에 2번 수술이 있는 고객이에요 고지없이 초경증 3파로 가입을 원해요 혹은 3년 이후에 수술이 있는 고객인데요 고지없이 경증 우대 3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초경증 우대에요 3파로 네 3파로 6년 이후에 원래 8년까지 2번 수술이 있는데 그렇게 안보구요 5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아니면 6년 이후에 수술 1억만 없으면 고지없이 패스가 되고 3파로 보험 3호 보험보다 약 15%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저렴했는데 더 저렴하게 6년 3개월 전에 수술 받은 고객이에요 6년 이후 병력에 대해서 DB 손보는 초경증이 제일 저렴한거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DB 손해보험 타사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5년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초경증 우대로 더 저렴해졌습니다 8만 4차원도 저렴한건데 7만 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는거 삼성화재는 거의 다 똑같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 KB KB도 거의 똑같이 하지만 DB 손해보험만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는거 자 예외질환 따질 필요 없습니다 6년 1개월 전에 어지러워서 노 MRI 찍으려고 입원했는데 초경증 간편이 안된다고 억울해요 DB 손보는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파로 보험으로 가입이 되구요 타사는 예외질환이 없기 때문에 인수가 거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고 고지상 따질 필요가 없죠 6개월 전에 디스크 60일 입원수술 자 DB 손보는 고지할 필요 없어요 3파로 보험 가입이 되고 타사는 예외질환이 없어요 인수가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증 우대 355 자 3년 이후에 질문서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이후 수술 입원형 없으면은 가입이 가능해요 타사는 335나 335 플랜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하지만 3년 이후에 수술 입원을 아예 안보기 때문에 고지없이 이제 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병력인데 보험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3년 전 치료기 있는 고객이에요 네 하지만 8만 6천원 타사는 12만 7천원 13만 8천원 이렇게 나온다는거죠 그래서 어른이 보험료는 내려갔구요 청춘 어람 9년에 이제 9년 고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일반으로 가입했을 때 약 10% 정도 저렴하고 6년 7년 8년 9년 그래서 계속 일단은 9년까지 보험료가 계속 계속 내려간다는거 자 어린이 보험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최대 약 30%입니다 30% 30%면 매우 예 많이 내려갔다는거죠 자 어린이는 왜 DB 까요 약 20% 정도 저렴하구요 타사 KB보다도 20% 정도 저렴한 5만 5천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대 뇌허관 진단비 부정매 진단비까지 1500 네 그리고 2대 주요치료비 비례형 그래서 DB가 타사보다 약 3000만원 정도 일단은 가입이 된다는거 종수수비도 3종은 타사는 100 하지만은 300 타사는 500 디비는 1000 오종도 2000 타사는 1000만원 그래서 거의 보장금액이 따블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거 다음은 멜치나 KB가 지금 독식하고 있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요 순환계치료비 모든 치료 모든 병원 그래서 한양 한방 요양 재활병원 약구 보건소 아니면 입통원 약값 식대 모두 다 보장이 되구요 순환계질환 부정매 I-47 48 49 그 다음에 신부전 50 대동맥류 박리 I-71 54개 코드가 무려 매진한 KB보다 2개가 더 늘어왔다 요한병원 제외 요한병원 이렇게 해서 요한병원 제외는 3000만원 요한병원은 500만원까지 이렇게 더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DB도 많이 좋아졌어요 DB손보 그래서 2대 질환치료비가 일단은 가입이 된다는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2대 주요치료비는 타사 모든 보험회사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이 되죠 최대 5억까지 그리고 10년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웬일이야 DB손보도 역시 이런 부분들도 똑같다 네 하지만 이 부분 외에 플러스 알파로 메리츠처럼 내열과 허혈성 순환계 순환계도 52개가 아닌 54개 요한병원 재활병원 약국 보건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5년간 보장이 된다는거 이런 부분들도 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메리츠도 매우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 보호망이 지금 현재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도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데 일단 11월달에 2대 주요치료비 지금 KB와 그 다음에 저기 메리츠로 많이 가입을 하신 분들 지금 체조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기존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DB도 체조보험료가 만원이다 그러면 한번 바꾸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호망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요한병원 재활 약국 모두 보장이 되는데 타산은 안되죠 DB손해보험은 부정매 신부전 I47 48 49 50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역시 지금 타산은 보장이 안된다는거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급여까지 보장되는 2대 주요치료비 전상품이 탑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상품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중복 가능합니다 쭈니유리님 기존에 500이었다가 11월에 1000만원 그리고 심장질환, 내열관질환, 5대 혈관, 죽산경화 그 다음에 대동맥류 박리 이 모두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몇개야 그러면 58개 58개 미친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2대 주요치료비에요 일단은 부정매 진단비가 1500까지 가입이 되요 KB손해보험이 그랬죠 그리고 훈구화제도 지금 2000만원까지 그래서 요즘에 부정매 진단비 정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일을 좀 과다하게 했는지 심장이 쫄고 아프더라구요 특히 요즘에 암 다음에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는게 뭐죠 부정맥이에요 그리고 협심증 이런 모두가 손해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이 1500까지 훈구화제 2000만원 KB손해보험도 40세까지는 1500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대 주요치료비 3000만원 중환자 60만원 이것도 모두 다 가입이 되다 보니까 샘플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암 주요치료비 대비할수록 사망률 낮아지는 암이에요 그래서 미보유보다 5000만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더 적다 이거는 뭐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낮아진다고 하니까 어우 매우 그냥 큰 장점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사망률이 낮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해야죠 왜냐 사망률이 낮다고 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것도 큰 장점이 있다 암 진단비 미가입자 암 진단비 5천만원 대 4만 8천원 너무 비싼데요 암 진단비 기가입자 일회성으로 진단받지 말고 지속적인 치료부 보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화암보험으로 10번 3천만원 2만 9천 850원 암 진단비부 5천만원보다 40% 저렴하구요 종합병원 암 주요치료비도 500부터 1억 5천까지 10년간 치료시마다 전의암 재발암 원발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암 주요치료비 암보장의 핵심은 비급여죠 건강보험 적자 누적이 심화가 돼요 급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고 비급여 치료가 중가가 될 거 같아요 비급여 치료 DB손보가 정답입니다 1종부터 5종 수습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구요 3종 3배 암대시경 근치 기타피부암 오늘 하나손해보험 함종에 500만원짜리 가입하셨나요 이제 가입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암 주요치료비 17억까지 정액형 비례형 이것도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비급여 표적항암 1억 4천만원 기존 표적항암도 7천만원 플러스 비급여 표적항암 7천만원까지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전자상해보험이에요 급발진 전기차 저 보호망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무서워요 DB손보 운전자가 완벽 대비가 가능하구요 급발진 전기차 화재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제조물 배상책임 소송 자동차 이런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의 민사소송 법률비용보다 70% 저렴하게 손해배상 법률책임비용 요것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급발진 사고 법률비용도 넉넉하게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녀사랑 자부치가 추시가 되었어요 신남보죠 자녀사랑 자동차 부상 위로금 예전에는 우리의 가부치가 있었죠 가족 돈승자 최대 직계 5명까지 됐었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녀에게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5명까지 이거 좋은데요 옛날 가부치 가부상 생각이 나네요 많은 분들 아시죠 가족 동승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자보험 가입했다가 자녀가 연령 15세까지 연령이 17세 저는 첫째가 15세 둘째가 14세 셋째가 10살인데요 가입하면 3명 다 가입했다가 제가 졸음조에서 쾅 어우 5명 좋네요 이거 내일 빨리 가입해야지 네 아이가 스쿠퍼스 타다가 학교기에 발생한 사고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 중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 온 가족이 나더리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아이 자부치 하나만 딱 추가하고 싶다면 피보험자 추가 가능 연계없이 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비손해보험이 펫보험이 대세에요 펫보험이 계정사항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할인제도 그래서 예방접종도 있고요 아 그냥 강아지가 요즘에 아주 상팔자네요 개발자가 상팔자입니다 실속형 플랜 700만원 하루에 5만원 보상비율도 50% 기존 플랜 보다 50% 저렴하게 반려동물 장례식도 나온다는 거 장례식 사망보험이죠 반려동물도 사망해서 장례식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해요 그럴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또 한 번 상관 원 상관 반